네, 아유 리바이 수고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말 상큼하려다녀 자 리바이 인사부탁드립니다 네, 저희 리바이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둘, 셋 YES I HAD LIM HIGH 안녕하세요 리바이입니다 한 사람이 있긴 하네요 저희가 쭉 시작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무대에 오르면서 리바이가 오자마자 많은 변화를 느낍니다 저희 삼촌들이 대거 뒤에 스커멓게 갑자기 막 몰려드는... 겨울철이라 이제 옷 색상들이 대부분 거뭇거뭇한데요 무대 앞에 시커멓고요 그리고 우리 저기 과일 캐릭터들 어디가 일로 오세요? 과일 캐릭터들 일로와 일로와 저거 뵐까요? 한 번도 안 보이더니 리바이 오니까 앞에서 과일들이 춤추고 막 그랬는데 노래 끝나니까 가려고 그러네요 이 속압! 무대 분위기 확 바꾼 리바이 우리 저희는 추운데 되게 걱정했거든요 많이 안 오실까봐 근데 또 저희도 춥고 그랬는데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저희 공연을 봐주니까 저희도 더 힘이 나서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과일 캐릭터 끌려왔습니다 아까 다 봤는데 분위기 좋아해가지고 춤을 그냥 리듬에 맞춰가지고 그 옷을 입고도 배 옷을 입고도 그렇게 잘 준비해야죠 저봐요 따뜻하긴 하겄다 그나저나 리바이 지난번에 저희 구호고쇼 다녀간 뒤에 구호고쇼 안에도 리바이 팬들이 엄청 많았어요 신청곡도 이렇게 많이 올라오고 그런 반응은 몰랐죠? 네 아니요 저는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어요 왜냐면 착실해 난 진짜로 연락 왔어요 그랬죠? 네 저 아는 동생들한테 들었다고 막 이러고 네 저희 교회 친구들한테 진짜 연락 왔었어요 또디리 잡아라 들었다고 좀 이런 게 있어야 돼요 네 그리고 구호고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좀 색색도 좀 내고 리브하이 보니까 다들 여성분이시잖아요 콜그룹 딸이면 되게 태몽을 과일꿈을 많이 꾼단 말이에요 과일꿈이 혹시 태몽이신 분 계세요? 저는 아닌데 저는 오빠가 오바예요 오바 아들인데 오바 네 그래서 엄마가 엄청 큰 오바를 이렇게 따신다고 하는데 그리고 저희 오빠가 생겨서 그럼 리브하이 중에는 과일 태몽 없어요? 네 저는 태몽은 없는데 과일을 너무 좋아해요 그런 건 좋습니다 이런 건 좋아해요 어떤 과일 좋아해요? 그렇게 이어가면 돼요 정말 빠짐없이 다 좋아하거든요 과일을 네 저기 대기실에 딸기 있던데 아 이거 배진두실 거예요 아 그래요? 그거 내가 우리 아내 주려고 저기 금방 떨어진다고 사놓은 거예요 배진된다고 그래서 얼른 가서 산 거예요 아니 내가 그걸 대기실에 왜 놨뒀지 그 생각을 못했는데 아니 근데 그게 네 박스더라고요 네 리브하이 한 박스씩 가져가면 되겠네 자 리브하이 감사하고요 노래를 더 지켜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어차피 내가 못 먹을 거 리브하이는 줘야지 자 질문 하나 또 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사실 한창 많이 먹을 나이인데 이 걸그룹들은 체중관리를 해야 돼요 맞아요 많이 못 먹지 않습니까 하루 이렇게 늘씬하고 있고 네 그래서 다이어트에 좋은 정보 하나 드리겠습니다 달달한 게 땡길 때는 과자보다는 과일이 좋다 이 근거가 뭐냐면 평균적으로 과자 하면은 100g당 400kcal 정도의 칼로리가 있는데 반에 과일은 100g 먹었을 때 뭐 비교도 안 되는데요 50여 kcal밖에 안 돼요 과일은 뭐 먹어도 된다는 얘기인데 한국료까지도 우리 매니저 어디 사장님 비싼 돈 들어서 없어졌어 사장님 혹시 과일 사러 가셨을 수 있어요 아 그렇구나 그랬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세요? 네 리브하이를 아끼는 마음에 과일들 많이 드시기 바라고요 자 리브하이 지금 뭐 서서히 반응들이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를 들리고 있는데 올해가 가기 전에 꼭 이루고 싶은 리브하이의 꿈이 있다면? 아 근데 저희가 이게 아까 공연 오기 전에도 말을 했었는데 저희가 저희끼리만의 추억여행을 한번 가고 싶어요 멤버들끼리 네 추억여행 그리고 내년에는 저희 다음 앨범도 준비를 하니깐요 저희 리브하이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아 고맙습니다 각자 뭐 얘기 한 번 듣죠 뭐 네 저희 리브하이 앞으로 많은 활동 할 거니까요 네 저희 리브하이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 과일도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아 역시 역시 네 지금 날씨가 추운데요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희 리브하이도 계속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리브하이도 큰 박수 부려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가시기 전에 또 노래 부르셔요 어떻게 부르셔요 네 저희 다음 곡은 한구나 마타타라는 곡인데요 네 힘들고 지칠 때 네 지금같이 좀 춥고 그렇잖아요 네 하쿠나 마타타라는 뜻이 모든 게 다 잘 될 거야 라는 뜻이에요 좋은 메인 거잖아요 네 그쵸 저희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네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 삼촌들 분위기를 더 할 수도 있나요? 아 그럼요 가능한거죠? 네 삼촌들 네 그럼 이 시간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오세요 네 파쿠나를 소개쳐주셔야 되겠네요 네 파쿠나 마타타 네 파쿠나 마타타 그렇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cas